지루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시작으로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영남에 최대 60mm, 호남에는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요. 충남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경기 북서부에는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돌풍과 벼락에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영덕의 최저기온은 25도, 속초는 25.7도로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넘으며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강릉 26도, 대구는 25도로 마찬가지로 해가 들지 않아도 기온이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동해안과 남부, 제주는 더위가 식지 않는 밤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낮에도 전국이 습도로 인해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 28도, 대전 30도, 대구와 제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